국결한 친구가 지읒같다는 분란함 남자 입장에서 국제결혼이 지읒같은 이유 요즘 솔직히 좀 많이 족같아서 술 한잔 했습니다 친구 중에 자기는 더 놀고 싶다면서 아직까지 결혼 안하고 나이만 졸라 처먹은 노총각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 다 유부남이고 저놈만 솔로니까 얘한테 항상 너는 결혼하지마 남자의 결혼은 지옥이야 이러면서 웃고 놀리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미쳤는지 모로코에 20살 이상의 연하랑 국제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로코? 모로코가 어디요? 와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모로코까지 가서 여자를 구해왔대 이게 약간 그게 있나봐? 저 브로커? 모로코 여자 어디 이쪽인지 궁금하네 약간 베네수엘라나 이쪽 느낌 나는데 얼굴이 이스라엘 약간 요느낌 살짝 나는데 아랍계 아 맞아 아랍계가 맞겠다 모로코 국제결혼 모로코에 또 한국남자가 인기가 많다는데 아 이분도 모로코의 성분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저 모로코에서 온 겐자라고 하고요 27살이고 그리고 대학원생입니다 모로코에서는 정말 가족 간의 그런 아니면 모로코의 여름 아 다이어니 모로코의 여름이죠 어 바로 너 다리야 네요 모로코 친구랑 우리 빨리 결혼해서 우리의 꿈을 차라리 빨리 사질러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결혼했어요 파비앙이네 파비앙 그래서 스무살 넘게 차이 나는 연아를 데려와가지고 국제결혼을 했다 근데 이 친구놈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부럽다 한국 여자랑 결혼한 거랑은 완전 다르다 아내가 나이 어린 것만 해도 부러운데 와이프가 집안에서 그냥 남편 대하는 것부터가 다르더라 이런 게 진짜 전업주부고 아내지 길게 말하면 여기 블라인드 남자를 다 뒤집어질 듯 상상도 못할 정도다 진짜 너무 부럽다 인생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대체 국제결혼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안 늦었어 애 없으면 이혼하고 너도 갈아타 인생 길다 그래서 또 술 냄새가 난다 이건 그냥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랑 국결이랑 이렇게 좀 갈라치게 하는 그런 글 같은데 주작질하지 마라 아재 신내 난다 아 또 출처가 주겔이네 주식 갤러리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유튜브에 쳐보면 돼 모로코 여성이랑 결혼한 한국 남자 이런 또 유튜브 채널 있을 거 아니야 14살 연아의 모로코 와이프 잠깐만 이거 판타지가 아니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이 그닥이었는데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대화를 다른 여자들과는 모로코 여자들과는 달리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아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자기 사진 진짜 사진을 턱 하고 던졌어요 오 진짜? 어 여보가 먼저 그리고 여보가 그와 동시에 좋아한다고 그랬어 여보가 나한테 좋아해 오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받은 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진 보고서 프로포즈를 실제로 먼저 받았다고요? 제가 완전히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 네 이야기가 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뭐랄까 어쨌든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can leave under 모로코가 영어 쓰나? 모로코가 번호 아 아 여자분이 또 스펙도 좋네 영어까지 하네 영어까지 하네 Do you want to 릴레이션쉽 with Korean guys? 네 오 모로코 여행 동양인 혼자 가면 시원하게 달리네 시원하게 달리네 시원하게 달리네 시원하게 달리네 시원하게 달리네 오늘은 언제 니아하울에 드릴까 했는데 여기 초입부터 해주네 그래요 아 또 해주네 서비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해 해 하이 하이 어 자 타이완이래 에 에 에 아 에 에 에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빠서 아이고 우리 또 갈매기 창법이 또 500개를 아이 고맙다 갈매기 창법 오늘 바빠서 인사만 그래그래 고맙다 와줘서 또 500개 잘 쓸게요 앙 키모찌 고맙습니다 이게 근데 영어를 다들 쓰나봐 제2언어로 좀 쓰는 그런 편인가봐 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데 가도 영어 잘하잖아 관광국가라 그런지 근데 모로코 여성 모로코 국제결혼 치니까 정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남편이 56세고 와이프가 27살이네 와마 이게 된다고? 고수라씨 아버님이랑 황긴즈씨랑 몇 살 차례 있어요? 동가 아 근데 돈 엄청 들어가지 않을까? 뭔가 맞지? 모로코 국제결혼 비용 뭐 한다는 게 아니야 궁금하잖아 음 음 댓글 많은 순으로 한번 볼까 친구가 어리고 이쁜 백마랑 결혼하면 솔직히 빡칠만 할 듯 그것도 결혼 못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남자들끼리는 또 그게 있어 남자들끼리의 그 서열이라는 게 있어 어 아 전마 정도면은 내가 더 낫지 어 자기들끼리 머릿속으로 데이터로 딱 이제 높낮이를 딱 본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결혼을 잘 해버렸어 어 와이프가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이쁘고 막 그래 그럼 거기서 이제 오는 약간 인지부조화가 오나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흠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냄새 풀풀 풍기면서 글 썼나보네 음 아니 우리 그 내가 그 활동하고 있는 오픈톡방에서도 그 국제결혼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 그 바이크 타는 친구 중에서 걔 와이프가 실제로도 봤었는데 항상 바이크 타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흠흠 와이프랑 같이 나온단 말이야 어디 살았더라? 아제르바이잔 바로 옆에 있던 나라였는데 아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 아제르바이잔 어 이란이 와이프 그 저 사는 나라가 티르키에? 티르키에랑 겁나 가까워 아게스탄? 아니야 아 되게 조그만 나라라 그랬어 어 아르메니아 맞는 것 같아 졸지아? 아르메니아 맞는 것 같아 아르메니아? 어 아제르바이잔 옆에 아르메니아가 있다 아무튼 음 아스트란?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에 약간 저런 이름이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 항상 그랬었어 형님 한국년들은 안 돼요 형님 한국년들은요 예? 형님 안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이제 저기 뭐 국제결혼 했으니까 뭘 인정이야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해 봤다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근데 이제 국결한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감이 뭐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좀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국결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결혼한 거 후회 안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응 맞아 너무 일반화 시키면 안 돼 흠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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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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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여행유튜버의 호날두호텔? 호날두호텔이란 게 있어? 아 영알남님 호날두호텔 1박에 40만원 놀라네 호날두호텔? 왜 논란이지? 음 1박에 40만원이라는데 얼마나 좋을까 한번 들어가보자 어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방이 약간 끝 트머리에 이렇게 좀 이상하네? 약간 그 구도 같은 게 럭키 쪽방 같은 느낌이라고 여기가 하루에 40만원이라고? 배치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건물주가 호날두라고요 왜 호날두호텔인 거야 이게 호날두가 소유를 하고 있대요 그 건물을 호날두가 소유하고 있다 건물주가 호날두다 호날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지어줬다는 느낌이 든다 호기견들 등 쳐먹으려고 지은 호텔 같다 근데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남다를 것 같긴 하다고 헬스장 어 나름 잘 해놨네 럭키 홈짐 호날두 호텔? 호날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고급 호텔 브랜드라고요 아아 진짜 유럽에? 네 유럽의 CR7이라고 호텔입니다 CR7? 네 외국인이 리뷰한 것도 있네 크리스티니아도 로날두 어? 괜찮은데? 유니폼은 근데 왜 근데 유니폼은 왜 메시야? 어? 저런 것도 있네 유니폼이랑 아직도 인스타그램 그 팔로우 1등이 호날두인가? 바뀌었나? 2등이네요. 1등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아 2등이야? 그럼 사실상 1등이지. 그렇죠. 인스타니까 2등이 메시. 그러네. 그러네. 나오네. 여기. 오늘도 미치긴 했다. 그 다음이 메시. 다음이 셀레나 고메즈. 히라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 다음이 드웨인 존슨. 아리아나 그란데. 킴 카다시안. 비얀세. 누구야 이건? 모르겠다. 나이키.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 한국인도 있어? 100위권 안에? 50등 안에는 없네. 없어. 8천은 한 4백만쯤에 있을텐데. 에이 근데 50위권까지 봐야지. 리사 있어? 리사? 리사 방금 있었는데. 어 있네. 와 리사 미쳤다. 근데 리사는 어떻게 보면 태국이지. 태국 사람이라고 봐야지. 제니는 다 돼. 한국인 1등은 BTS 멤버 아닐라나? 제니예요. 제니야? 네. 음... 48등 제니인 줄 알아요. 저 제이가 제니예요. 아 제이가 제니야? 네. 48등이네. 어... 백컴 아래아래. 백컴 아래아래. 지리는구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0만원에 저 정도 퀄리티면은? 쇼치에 나온 정도라면은? 음... 이거 오늘 좀 말 많더라. NCT라는 그 남자 보이그룹. 걸그룹이 있는 아이돌이 있는데. NCT 멤버 중에 한 명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종 중에 품종묘라는 게 있나봐. 근데 그 이름이 렉돌이라는 고양이가 있대. 겁나 좀 고급지게 생긴 그 고양이잖아. 렉돌. 고양이 렉돌. 어. 근데 이 렉돌을 데리고 산책을 시켰다고 욕을 먹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이 말이야. 고양이는 산책을 시키면 안 돼? 품종묘 세 마리를 키우면서 고양이 산책시키는 NCT의 재민. 마지막 움짤을 보면 알다시피 고양이는 하네스의 의미 없을 만큼 유연해서 제어도 안 될 뿐더러 영역 동물이다. 여성인권은 왜 나와 여기에. 흠흠흠흠흠흠 흠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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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구역이 바뀌면 적응을 못한다 아 있던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는 실내에 둘려면 실내에 둬야 되고 아니면 길냥인 상태로 놔둬야 된다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동물이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은 얘네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나? 아 이게 폭력이야? 아 고양이는 산책이 필수가 아니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고양이 산책시킨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아 영역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완전 그냥 집돌이 집순이네 고양이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처음 알았어 아 영상 줘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50초부터 50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패 상담소 윤생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산책은 고양이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듭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고양이는 산책을 즐겨요 우리 고양이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나 아니면은 그 집사분이 해당 집사분이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고양이는 근본적으로 영역동물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한 동물이거든요 만약에 우연히 산책을 한번 성공적으로 맞췄다면 아니 잠깐만 채팅창 니가 어떻게 알아? 니가 뭔데? 전문가 전문가야 전문가 어 니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안 돼 이게 다 그 오랫동안 그 동물 연구한 데이터로 나온 입증된 결과인데 니가 어떻게 알아라 했니? 어 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다시 산책하며 방문을 꼭 해야만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이 애써 확장해놓은 영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도로 초조해하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 어... 뭐 욕먹을만한 것 같기도 해 음... 흠흠흠흠흠 품종묘 3마리의 산책 품종묘 3마리의 산책 어... 참나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친절이가 준 링크는 뭐야 보자 뭔데 동아 지금 Democrat 왜 이렇게 마이너스 17도야 아이고 둥아 지금 얼마나 추운지 니가 몰라서 그래 둥이 진짜 춥다 지금 밖에 후회하지 마라 둥이 니 진짜 얼마나 추운지 모르지 지금 어마어마 하자 이 둥이 깜짝 놀랬지 너 추워서 둥이 지금 깜짝 놀랬지 다시 돌아가네 둥아 니가 이렇게 추운걸 알아야지 안쫄르지 여기 추운걸 알아가지고 둥아 지금 밖에 근데 좋아하는 애들이 있긴 있네 산책을 근데 정말 별로 없다는거지 음 쇼츠도 투기장이라고요? 댓글을 보래요 쇼츠 아 이거 쇼츠도 투기장이라고? 네 댓글을 보래요 에? 얼마나 지랄들 하셨으면 주인장이 아주 논문을 쓰셔놨네 메뉴이 있어요 어 댓글은 다 좀 관리를 했나보다 최근한 온라인코미닛 둥아 지금 밖에 마이너스 십 십 도야 어후 방울에다가 GPS 두개 야광볼을 몸줄에서 일체형으로 장착시켜놨다 어 어 와따 길게 썼네 와 논문 썼다 논문 진짜 논문이다 논문 이거 봐봐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나봐 아 그래가지고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까지 와 피곤하다 피곤해 와 피곤하다 좋아보이진 않네 어 그냥 산책을 시켜도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되겠다 저렇게까지 지랄 지랄들을 해대는데 어 넘어가시죠 어 주개의 글은 좀 제끼자 다 약간 갈라치기 결혼 뭐 그런 건밖에 없네 주개의 글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네 보니까 아 아 주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네 디씨는 확실히 이용자도 많고 진짜 대한민국 커뮤에 커뮤기의 어떤 수도 같은 느낌이라 진짜 여러 주제로 뭐 이거 저거 정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좀 방대해 좀 투머치야 정보가